자 지금부터 괴식 올려드릴까 합니다.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개회 선언은 재단 이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인데요. 여러분 아마 이 뒤에 있는 장미정원에 가보셨겠죠? 정말 우리 영동군이 사랑하는 장미정원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전남 곡성에 장미정원이 있어요. 제가 가본 정원인데 한 5만평 가까이 되는 정원인데 여기 오신 분이 거기 갔다가 여기 왔는데 곡성보다 여기가 훨씬 좋다고 그 멀리 전남까지 안 갈 걸 그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가까이 계신지 잘 모르는데 저희 정원 되게 아름답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여기 일부러 3시간 차 몰고 오신 분도 계세요. 대구 구미 김천 여기는 기본으로 지금 장미 구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영동이 자랑이 되도록 저희 재단에서는 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겠습니다. 좋은 계절이고 그리고 장미도 피해 있고 영동군의 지원으로 저희들 오늘 정원축제를 합니다. 정원축제를 하는 목적은 노은이 평화원은 역사적으로 무척 중요하지만 너무 무거운 분위기라서 추모의 분위기고 너무 무거운 분위기라서 저희들이 가볍게 오셨다가 저희 기념관도 가보시고 저기 추모탑에 가서 헌화도 하고 분양을 해서 노은이에 대해서 자연히 알고 가고 배우고 가고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 정원축제를 기획한 겁니다. 단순히 놀기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 노은이 공원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공원을 정렬총 군수님께서는 이 공원을 받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승주 의원님께서는 공원을 받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한 번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좀 작습니다. 한 번 더 박수! 박수! 두 분만 소개하면 섭섭하죠? 우리 이대호 의원님, 황관을 대표하는 의원님, 김호봉 의원님도 여기 와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서 좀 화내의 박수! 소개하실 분은 많은데요. 제가 다 소개하면 시간이 너무 지쳐질 것 같아서 오늘 모토록 만든 정원축제 즐기고 행복한 하루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에 아직도 아이들 있으시면, 손자 있으시면 빨리 연락하세요. 오늘 경품 많이 준비했습니다. 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경품 많이 준비했으니까 받아가시려면 지금도 안 늦었어요. 빨리 손자, 아들, 며느리 빨리 오시라고 하십시오. 오늘 귀한 축제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4년 동훈이 평양원 정원축제를 개최를 선언합니다. 자, 재단 이사장님께서 개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영철 영동 군수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동 군수청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확 트인 공간, 꽃도 있고 장미도 있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녹은이 정원축제와 영동 군 마을만등기 한마당 행사가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렇게 큰 행사를 준비를 해 주신 정구도 동훈이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님과 우리 양해찬 동훈이 희생자 유족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승주 군의회 의장님과 이대호 행정위원장님, 김원봉 산업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참석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마을만들기 사업은 영동군 지역 활성화센터에서 우리 박엄용 센터장님 안부이시던데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각 마을에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것을 오늘 아마 소개하기 위해서 부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쭉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군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구도 이산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 우리 노근이 평화공원은 상당히 꽃도 많고 앞으로 이렇게 잠재력이 풍부한 이런 공원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6.25라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의 우리 역사가 있고 약 한 달 정도 지난 7월, 그러니까 6월 25일이고 딱 한 달 만인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곳에서 많은 민간인들이 이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아픔 역사가 왜 생기고 다시는 생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되돌아보고 희생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 이방 국민들이 대해줘야 되는지 미군들이 왜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 대한민국은 치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또 부족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보호를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화합하고 평화라는 그런 부분에서 다 같이 승화되고 우리 역사 속에 그런 거를 다스리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평화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리 노군이 평화공원을 더 확장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 정원축제 장미도 있지만 사계절 볼 수 있는 다양한 꽃들로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고 찾은 분들이 노군이 평화공원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보고 이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동 국민들이 우리 노군이 평화공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더 되고 우리나라의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군에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축사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동군 의회의 의장님이시죠. 이승주 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광객 여러분 그럼 국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영동군 의회의 의장 이승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부도 의사장님 이렇게 또 노군이 평화공원에서 정원축제 그러니까 일명만 말하면 저희들이 알고는 장미축제라고 그래요. 꽃이 아름답게 폈는데 전부 다 아름다운 분들만 다 오셔가지고 꽃인가 아니면 장미인가를 모르겠네요. 또 이렇게 양해찬 도우주 의사장님 이렇게 해서 참석에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바쁘신 일정에도 정혁철 군수님 또 이대호 행정위원장님 김호봉 산업위원장님 같이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좀 전에 그 마을만들기 사업 저쪽에 행사를 해서 잠깐 들렀다 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각 마을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 노은이 평화공원에서 같이 장미축제하고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대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체험도 하고 그런데 어디를 가면 축제를 할 때 일단 먹을거리가 있어야 돼요. 먹을거리 없는 축제는요. 가서 보면 별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먹을거리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체험부스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나서 이렇게 한번 좀 돌려보시고 체험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여간 그 재미있고 행복한 추억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데요.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릴까 합니다. 다음 순서는 참여 부스 소개인데요. 제가 이제 한 바퀴 돌 시간입니다. 갈마루 지역 아동센터 맞습니까 갈마루 청소년 성장여행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떡볶이 좀 드시고 하시죠 아주 맛있게 보이는데 맛있죠 실제로도 우리 대표자님이시잖아요 이 부스에 어떻게 저 많이 준비했어요 네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봐도 뭐 자 이제 계속해서 내 에코 히어로 환경 전문가 협회 그리고 보면 친환경 업사이클 그죠 숲 생태가 중요하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 대표님 어디 계세요 아 그러면 예 나와주시죠 이쪽 카메라가 이쪽에 이제 돌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앞으로 환경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숲 생태 놀이하고 그 다음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지고 업사이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멋진 작품들이나 저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고요 오늘 무료입니다 오늘 전부 무료 많이 준비하셨네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제가 봐서는 친환경이란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자 계속해서 놀이문화교육연구회 그쵸 그리고 보드게임과 챌린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오우 이야 그래요 우리 대표님 어디 계세요 대표님 세 아 예예 오세요 오세요 카메라 여기 보시고 어떻게 저 많이 준비하셨어요 어 전 세대가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체험도 하고 챌린지도 있거든요 원 투 쓰리 꼭 간식까지 무료로 있으니까 많은 체험 바랍니다 원래는 게임인데 원래는 게임인데 제가 듣기에는 솔깃해요 맨 마지막 멘트가 간식게임 무료 네 박수 한번 올려주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아 여기는 완전히 뭐 놀고 먹고 놀터 먹거리 그쵸 세대공감 놀터 핫바랑 탄산 톡톡 아 맞죠 아 이제 첫 번째에 붙이는 겁니까 아 아쉽다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아 저희는 여기 놀이문화연구회하고 보드게임하고 같이 네 같이 운영하는 연계를 해서 목걸이 많이 준비했으니까 저렴하게 준비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이 와주세요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아 우리는 이제 환원 차원에서 그렇죠 오늘 특별히 김치전 삼천 소시지 아이고 이건 한 6천원 올려도 되는데 에이드 우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에이드 그죠? 네 많이 준비했네요 저요? 우리 감독님 한 잔 드려보세요 감독님 예 바로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네 아유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영동구 정영철 군수님께서 부스마다 아주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자 산울림 마을 협동조합에서 그죠? 아이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꽃차 호두파이 산나물 상촌 임산물 상촌하면 뭐 청정이잖아요 그렇죠? 예예예 대표님이세요? 한 말씀 뭐 그 자리에서 하시죠 예 상촌권에서 산울림 마을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김희정입니다 네 오늘 정원축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저희 협동조합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 영동꽃화동 화원에서 오셨죠? 오 어쩐지 대표님이세요? 아 의상 그리고 모든게 다 맞아요 꽃하고 이야 한말씀 저희는 오늘 정원이 선물 하십쇼 아유 화이팅하십쇼 계속해서 타로 체험 아 오늘 하루 어떨까 하는 타로 관심 있는 분은 바로 타로 체험 부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노글리 리더스 습지 해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스트 선생님과 해서 부채 만들기 체험도 하고 음 그리고 습지 체험 중요하죠 예 우리 저 선생님과 꾸려나가는 시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 적심자 빠져서는 안 되죠 예 빠져서는 안 되죠 예 가장 중요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봉사활동하려야 관심있게 봐주시라 그럼 수박망고 생일과제 보리수빵 야채전 소프트 아이스크림 서비스 어이구 그럼 저 인터뷰 좀 할까요? 예 잠깐 예예예 영동군 지역 활성화 세터 내에서는 하는 일은 말 만들기 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군 영양가 사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 거점 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영동군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한바닥으로 마을에서 사회적 기업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직접 부스로 운영하시고 무료로 음료 그 다음 직접 만드신 떡 종류들 다 마을에서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 화생화 센터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계속해서 양강 이야기 아 양강맨인 것 같다 그죠? 허브 허브 포프리 허브 소금 만들기 체험 아 여기서도 이제 소금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네요 어 양강 아 좋죠? 그렇죠 그게 허브 포프리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예 아우 너무 좋아요 예 뭐를 하나 허브하고 소금하고 섞어서 예 커피 핫하게 섞어 양강 이야기 양강 이야기 자 계속해서 농부들 아 여기 다 있네 블루베리 뭐 무슨 단호박 식혜 벌꿀 판매 어 수제 아 수제 초콜릿이구나 그래요 음 아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올게요 자 계속해서 오 단풍 사회 오 협동조합이네요 협동조합이에요 오 그래요 그러면 커피 아이스티 마들렌 애견카페 그러면 애견카페라는 뜻은 아 우리 반려견 맞죠? 오 애쓰십니다 하여튼 오늘 아 여기 중요한 거 하나만 갈게요 요 요 크통치킨 말하면은 옵니까?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하하 자 계속해서 영등호 금리 포금리 뽕떡 체험 똥매치기 어 똥매치기도 체험할 수 있어요? 어 오빠 예예 아유 반가워요 조금 이따 올게요 어 자 계속해서 용삼변 한선리 수수묶구비 아 수수묶구비 뭐 영 아이고 여기는 뭐 유명하잖아요 그죠? 예 강따라 길따라 반디불어 마을 아 한선리 화이팅하십시오 자 여기가 바로 어 마을 만들기 해평리 산뜰의 체험 휴양마을입니다 그죠? 어 안녕하세요 예 저기 자연에서 온 다육 알죠? 나무로 나무로 아 그걸 뚫어서 화분을 만든 거구나 그쵸? 예 아 요즘 뭐 다육 키우시는 분은 많으니까 그래요 혹시 미니통나무 화분인데 혹시 관심이신 지금 이 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오셔서 상담 받아도 되겠어요 그쵸? 음 음 음 예 은행나무 아 은행 은행나무 은행나무 음 그러면 이거는 물 한번 주면 수분이 잘 안 날아가겠다 네 한 번 정도만 화분 주면 돼요 그러니까 오 실내에다 놓으면 너무 스키 조절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다육도 심어주면서 요게 가격대가 오천 원이다 예 우리 체험마을에 오면 우리가 원래 만 원을 받아요 체험비로 보면 여기가 지금 예예 재료값 안되게 그냥 오천 원에 지금 홍본 체험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체험마을에 오시면 네 바로 미니통나무로 만든 화분에 네 어 다육을 또 얹어서 네 이렇게 또 심어주시면 네 그러면 반값이네요 그쵸? 어이 야 바로 양삼면 봉곡리 어 아 춘청북도 마음만들기 발표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죠 우와 박수 한번 제가 쳐드릴까요 이야 공연도 또 희한할 것 같은데 그쵸? 어 이따가 제가 한번 관심있게 한번 좀 봐주겠습니다 자 우리 저 탈 종류가 뭐 각시탈도 있고 그쵸? 네네네 아 요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음 만들어서 가져갈 수 있는 단호박 식혜 맞죠? 어 집죠? 이야 그래요 어 뭐 한 개 플러스 반호박 떡 그리고 2,000원 맞아요? 너무 싸다 뭐나 뭐 자 계속해서 이제 매고 아 매고 코향품 코향품이 뭐죠? 혹시 아 커피향처럼 향기로운 향을 품은 우리가 되자 아 이 한편은 시 아니에요 저건 그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부스가 커피 그리고 같은 부스예요 어 그럼 이건 커피를 빼고 나면 찌꺼기예요 어떤 거 맞죠 저걸 그러면 이제 어떤 활용도를 아 여기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생활에 이롭겠다 어 커피만 먹는 것이 아니고 찌꺼기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야 여기 좋다 매고 모양 그렇죠 코향품 커피향기를 품은 매고 이러면 되겠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저 영동검 상가리 가리 영동조합법인입니다 목공 야 아 요렇게 다 해오셨구나 그럼 이제 여기서는 조립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체험을 같이 가르쳐 주면서 오 아 냄비 받침대 이거 생활용품인데 그렇죠 만들어서 이제 냄비 뜨거운 거 얹었고 아 예 상가리 공방에서는 목공기계를 활용해서 이와 같은 어 필통이나 이와 같은 냄비 받침대를 어 제작을 해서 어 체험을 가미한 판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월천원 요거는 만원입니다 야 마지막 그렇죠 1번인데 상천면 둔절리 울랄라 도마령 아 도마령 한 면은 맞죠 그 도마령인가요? 예를 들어서 용화에서 상천까지 넘어오는 곳 가장 아름다운 길이잖아요 그 길이요 우리나라 어 아마 백선 안에 든 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도마령 하면 위에서 사진 찍잖아요 기가 막히죠 저도 압니다 전국을 다니니까 알죠 그래서 아 그 도마령을 갖고 있는 뭐 상천은 뭐 복있는 동네죠 뭐 물론이요 예 저요한 체험 차량용 기어 디퓨저 만들기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뭐처럼 좋은 날 향처럼 달리단 날 너무 좋네요 화이팅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